에뛰드 픽싱 틴트! 많이 안 지워지고 좋습니다. 에뛰드 픽싱 틴트 새로 나온 거래요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? 바르면서 느꼈던 거 뭔지 아세요? 제 입술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. 요즘 시국에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. 근데 이 틴트는 마스크에 잘 안 묻는다고 해요. 이 시국 틴트라고 하더라고요. 어? 그대로 후!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잘해주세요. 리스틱 봐야겠다. 괜찮아요? 네.